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기자단 최수빈 인턴 기자, 평소의 유토피아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았을 것이다. 유토피아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에 영향을 받은 철학적 대화와 여행기를 그린 작품이다. 이 작품에는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와 대한사회에 대한 상상이 상세히 그려져 있으며, 작품은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어 있다. 유토피아의 작가인 토마스 모어, 서타머스 모어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로 1515년부터 1516년에 걸쳐 유토피아를 집필하였다.